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굉장히 짧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석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의 제목은 뭐겠습니까? 제목도 하고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문의 길이하고 설교의 길이하고 비리함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가 굉장히 많다 싶습니다.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고 일은 언제 하는가? 이런 궁금증 또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면 그 앞구절하고 뒷구절하고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쩌면 존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봄에 제가 어떤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젊은 자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또 아이 셋을 남겨놓고 천국으로 갔는데요. 5년 동안 백혈병을 앓다가 천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8살, 10살 된 아들들과 5살 난 딸이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까요. 그 전면에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스크린에 그 자매의 사진들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5살 난 딸이 그냥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이 울었겠죠.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때가 있습니다. 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마이너리티로 여기서 살다 보면 열받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요.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기도는 슬픔을 위로해 줍니다. 기도는 짜증과 분노를 삭혀줍니다. 기도는 실망과 근심 걱정을 물리쳐줍니다. 많이 기도하면 그런 슬픔과 짜증과 분노와 실망 그리고 근심 걱정이 적어지고 적게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아예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가 만나면 감사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In everything, give thanks. 사업이 안 되는데 건강이 나쁜데 영주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 주실 약속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기도하면 감사가 많아지고요. 적게 기도하면 감사가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빛나게 해주는 그런 보석과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을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환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 사이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쁨과 감사를 연결해주는 끈과 같습니다. 이 보석들이 떨어져 있으면 제 가치를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끈으로 잘 연결해야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고 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명령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24-7,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밤낮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언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매일같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착한 행시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의 의미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방법,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이 암시하는 바 그러니까 imply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도할 때 소리를 내면 물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소리를 내야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설교 시간에 기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때는 기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우리는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니헤미아처럼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자세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아 기도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자세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운전할 때 기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그럼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렸을 때 벌 받아와서 알지 않습니까? 무릎이 망가질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자세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의 장소가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도실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실에서 하는 것만 기도라면 우리가 집에도 가야 하고 학교도 가야 하고 직장에도 가야 하고 일도 해요. 사업당에도 가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당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무소부제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고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네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이 다른 시간들에 비해서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이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하지 않습니다. 달력의 빨간 날에 하나님께서 더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새벽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금요 기도회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런 암시가 들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목소리, 자세, 장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목소리를 내서 정해진 자세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언제든지 무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언제든지 무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누구나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anytime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시대의 페르시아에는요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그냥 임금의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섰다 곧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3천만이거든요. 한 사람이 대통령 5분씩만 만난다고 해도 한 시간에 12명 하루에 288명 1년에 10만 5,120명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한 번씩 만나려고 할 것 같으면 3,139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 대통령 만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케네디 대통령 집무실 책상 밑에서 노는 그 사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 사진입니다. 이게 1963년에 찍어진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대통령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그 아들은 아무 때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가도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다음에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약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게 되고 그것이 곧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아침을 주셨구나.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음식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건강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게에 손님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손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손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신다면 잠자기 전에 기도하신다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신다면 그 습관을 버리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22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2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거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를 하면서 기도하고 도넛을 만들면서 기도하고 빨래를 달리면서 기도하고 자동차를 고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와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이웃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한 거 기억나시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를 위해 병안이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비요? 형제, 자매가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라도 한 개 사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인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남편 앞에서 보이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고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기도이고 엎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낮아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하죠. 그거는 교만과 겸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겸손한 자세로 삽니다. 결론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은 아까 스크린에서 다 보셨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일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와 행동이 일지 되도록 사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기도를 막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르노를 보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력을 품는 것은 가늠하는 것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아닐지라도 기도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술, 담배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술이 얼근하게 취해서 횡설수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담배죄가 떨어질까 봐 이거 걱정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아닐지라도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나친 사회활동도 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한윤회, 일일이 다 쫓아다닌 것이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골프, 낚시 등산 같은 그런 취미 생활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기도에 도움이 안 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스토리, 다양한 SNS들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매달리면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불필요한 방해를 줄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귀차니즘을 멀리해야 합니다. 귀차니즘, 귀찮다 하는 말에 이즘을 붙인 거죠.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정의하자면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현상유지 편향, 그래서 스테로스코 바이어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든지 다 귀찮아서 대충대충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차니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귀차니스트, 귀차니스트들을 다른 말로는 게으르만족이라고 합니다. 게으르만족.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이 귀차니즘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심해지면요. 무기력증을 동반한 우울증을 낳습니다. 귀차니즘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첫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 죄는 아닐지라도 불필요한 일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귀차니즘을 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정해진 자세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소리를 내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플라워 마운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